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의 어떤 특질, 특징 같은 것들은 It's so crucial. 굉장히 결정적이래요. 뭐에 대해서 결정적이냐면 어떤 선택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근데 그 선택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것은 That, the extent는 정도거든요. 즉, 어느 곳에 머무는 그런 행동들의 그런 정도가 Can, Of은 종종 여기서는 That이 그래서 정도로 해석해야겠다. 그래서 정도 그래서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y 머무는 행동에 대한 그런 정도나 수준 같은 것들이 종종 이용될 수 있다 겁니다. Measuring Stick이란 말은요. 척도 뭔가를 측정하는 도구. 자예요. 자 쉽게 말하면 Measuring Stick은 자인데 척도로 사용될 수 있어. 근데 무엇에 대한 척도냐 The quality of the city 도시의 어떤 특질, 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이런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뭐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의 quality, 수준이나 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요. 핵심적인 서술의 초점이라고 하면요. 스테잉 액티비티의 정도예요. 머무는, 스테잉하는 행동 수준이 도시의 퀄리티 특질 특성 이거를 퀄리티가 높다 낮다 할 때 보통 수준, 품질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도 퀄리티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특질로 번역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면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무는 행동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져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보행자 예시가 바로 나오니까 좋네. 도시에서의 많은 보행자들 보행자는 근데 일반적으로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이동하잖아. 보행자니까.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죠. In a city에서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are not necessarily 꼭 필수적으로 멋머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An indication 지표가 되지는 않아요. 훌륭한 도시의 여러 가지 특성 같은 것들에 대한 지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행자가 꼭 훌륭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거는 짜장이기 때문에 적어놔요. 왜? 나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으면 도시가 활기가 있고 그리고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좋은 거 아닌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많이 있는 곳을 보통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도시를 막 그 도시 이미지 보면 왜 막 그 강남이나 막 종로 같은데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 모습을 활기차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그래서 many people working around 주변을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종종 Can't be a sign 뭐에 대한 일종의 신호 지표가 될 수 있냐면 불충분한 통행이나 운송 선택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선능역까지 뭔가 버스나 뭔가 지하철들이 충분히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 거야. 쉽게 말하면 또는 거리가 길다라는 걸 긴 거리를 의미할 수 있대. Between the Barrius functions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 기능을 하는 시설 같은 것들을 명사 형태니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사이에서 거리가 길물 그런 것들 사이에 거리가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퀄리티 여기서는 수준이라고 잡아줘도 되겠다. 특질 대신에 번역을 살짝 수정해서 도시의 수준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도 괜찮겠죠. 아직 해설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도시의 수준 자체가 꼭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아하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요. 여러분 머무는 행동 스테잉 액티비티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반대로 나오면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네. 그렇죠? 예시 관련해서 감 잡아요. 그래서 전반부에서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면요. 뒷부분에서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컨버슬리 그렇지. 비교 대전으로 나올 줄 알았어. 너희 새끼 딱 걸렸어. 이제 나온다. It can be claimed 다음과 같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That are a city in which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아낫 워킹 걷지 않아요. 종종 그것들은 뭘 가리키냐면 좋은 시티의 수준을 가리킨대요. 나왔죠? 예 좋았습니다. 잡았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없다라는 것 자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보통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정답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이게 스테잉 액티비티거든. 끝. 됐어. 바로 답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빈칸까지 두세 줄 남았어. 이게 거의 끝빈칸 가까운 빈칸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끝까지 읽어버리세요.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두세 문장 건너뛰어서 다시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세요. 답은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예시니까 예시는 똑같은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 직전에 우리가 파악했던 거랑 다른 얘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완전 똑같은 얘기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 It is a large number of people. 사람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 수가 많냐? 스탠딩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퀘어 광장 안에서 rather than walking 걷기보다는 그런데 이트는 데트 이하라는 겁니다. That is 잠깐만요. That is conspicuous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는 거는 사람 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트 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실제로 광장 안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걷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수이다 라는 말은 많은 수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띈다 라고 의욕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It is not due to 그것은 필요성 때문이 아니다. But rather than 오히려 무엇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 같은 단어가 언뜻 보이거든요. 이거를 마지막까지 쭉 읽어도 되지만 명확하게 분명히 보행자가 없는 경우 부족한 적은 경우가 훌륭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훌륭한 어떤 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짜잔적인 요소일 거예요. 짜잔적인 요소일 건데 그래 어떤 짜잔적인 요소일까 라고 봤을 때 분명히 필요 때문에 필요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1, 2, 3, 4, 5번 선진을 한번 보면요. 그 뒤에 템테이션이 있는데 더 시디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을 끄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요소래요. 그냥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템테이션 단어로 해서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탁 1번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선지도 보세요. 퍼블릭 스페이스 공공장소가 공간이 이미 차지되어져 버렸어. 사람들의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공간이 없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필요성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필요성 관련된 거고 무엇인가 트랜스포테이션 자체가 이용 불가능하다? 예. 필요성 관련된 거죠. 그리고 많은 관광 지역들이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어요. 내용 타당성도 좀 떨어져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서 있는 건가?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성 관련된 선지예요. 일단은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전부 다 필요성 관련된 거예요. 도시의 행정적인 빌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여튼 필요성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 거리가 뭐냐 가깝냐 이런 장소가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필요성 때문이 아니야. due to necessity 때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답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이건 정서적 이유 때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열받네요. 이거 거의 다 끝까지 읽고 풀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에서 템테이션 관련된 문장까지 다 읽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찌 되었건 간에 필요성 관련해서 따져보면 그래도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1번밖에 없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은 해석을 해보면 It is hard to keep moving. 계속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 있는 공간에서. 그런데 어떤 공간이냐면 많은 템테이션들을 갖고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면 유혹. 유혹할 만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명 관광지 같은 것들도 템테이션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이라고도 부르고 템테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머물만한 정도로 해석을 해주세요. 거기서 머물만한 많은 템테이션과 함께하는 그런 도시 공간을 도시 공간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이건 답이 너무 선명해서 질문도 거의 없겠다.